안녕하세요 러독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짭수냉쿨러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제품들 굉장히 많이 쓰실거에요 근데 이 짭수냉쿨러를 샀어 근데 케이스에 어디다가 달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시죠? 케이스가 굉장히 커가지고 뭐 위에도 달 수 있고 앞에도 달 수 있고 여러 군데 달 수 있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에다가 달아야지 가장 효율적일까요? 아 그리고 위치를 정했다면 이걸 흡기로 해야 돼 배기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부품과 똑같은 쿨러를 사용했을 때 상단에다가 달아야 되나 전면에다 달아야 되나 어디다 달았다고 치면 흡기로 달아야 되나 폐기로 달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게 가장 효과적일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단 흡기는 라디에이터에 외부에 찬 공기를 그대로 때려박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쿨링에는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을거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뜨거운 라디에이터의 뜨거운 열이 흡기로다가 본체 내부로 빨아들인다 그러면 안에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이 있을테니까 오히려 얘네들한테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을거 같아요 상단 배기의 경우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빼기 때문에 공기 순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부의 뜨거운 공기가 이 CPU 쿨러에 라디에이터를 지나기 때문에 CPU 온도 유지에서는 조금 떨어질거에요 전면에 라디에이터를 장착하는 경우에도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전면에 만약에 흡기를 한다라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것 같은데 라디에이터에서 그 뜨거운 열이 또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 온도 유지에 또 안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전면에다가 만약에 배기를 한다라 그러면 내부의 공기는 바깥으로 나가겠지만 어찌될건간에 내부의 그래픽 카드나 이런 부품들에서 발생하는 그 뜨거운 공기가 라디에이터를 지나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CPU 온도가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사용에서는 라디에이터의 펌프 성능, 펜 성능 그리고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의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들이 많을거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S830이라는 케이스에 CTE40이라는 2열 수냉 쿨러를 달아가지고 전면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전면 흡기, 전면 배기, 그 다음에 상단 흡기, 상단 배기 과연 어떤 놈이 가장 효과적일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볼거에요 테스트에 사용된 구성은 다인과 같습니다 9700KF를 4.8로 오버한 상태에서 ADA64에 FPU 스트레스 테스트를 구동했어요 보드는 MSI의 Z390 게이밍 엣지 AC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전원보 온도는 하드웨어 인포의 모스 온도를 기록했어요 먼저 S830에 보드만 장착한 뒤 케이스 자체의 소음을 한번 측정해봤는데요 내부에서 쟀을 때 30.4dB, 외부에선 19.4dB를 기록했습니다 상단 흡배기 상태에서의 온도와 소음 측정값 결과입니다 상단 흡기가 모든 결과값에서 1도 낮은 온도를 기록했는데요 외부의 찬 공기를 바로 사용하는 만큼 온도에서 이득을 본 것 같아요 전원보 온도는 상단 배기가 평균 온도에서 밀렸지만 최고 온도에선 1도가량 낮아 둘의 차이는 오차범위 이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소음에서는 상단 흡기가 조금 더 시끄러운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내부 소음이 조금 더 크게 측정되지 않았나 싶어요 상단 흡기와 배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았는데요 이제 전면 흡배기는 어떨지 한번 볼까요? 예상대로 전면 흡기가 전면 배기때보다 CPU 온도를 더 잘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평균 온도에서 2도, 최고 온도에서 3도면 꽤나 큰 차이죠 전면 흡배기 모두 상단 흡배기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전면 샌드위치가 가능한 케이스라면 무조건 전면 샌드위치를 추천하고 싶어요 다만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전원부 온도인데요 전면 흡기 상태일 때 라디에이터를 지나 데워진 공기가 내부로 유입돼서 내부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얘기해드렸죠 전원부 온도를 잘 보시면 내부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배기 상태일 때 전원부 평균 온도가 1도가량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음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면 흡기가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2dB 정도 높은 소음을 기록했어요 결론입니다 CPU 온도 유지엔 전면 흡기 샌드위치가 가장 좋은 건 분명해요 근데 그만큼 내부가 뜨거워지는 건 따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시는 40mm 전원부 쿨러나 램쿨러 같은 미니팬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아예 돈을 처발처발해가지고 메인보드까지 커스텀 수냉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돈 지랄 저희는 매장 특성상 테스트를 하루 최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짧게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작은 시간이나마 구성 간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더 넉넉했다면 더 긴 시간, 장시간 테스트하면서 더 확실한 그런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워요 암튼간에 케이스가 전면 샌드위치를 지원한다면 무조건 전면 샌드위치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에이다육사에 FPU 스트레스 테스트를 구동했고요 스트레스 테스트 왜 이렇게 안 되냐 발음이 에이다육사에 FPU 스트레스 테스트 왜 발음이 안 되지? 에이다육사에 FPU 스트레스 테스트를 스트레스 테스트가 왜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아우 아우